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성환입니다. 이제 2023년 9월 학력평가 여러분들 이제 보셨을 텐데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. 저는 그 다음날인 목요일에 지금 해설강의를 촬영하러 왔습니다. 참고로 매번 시험날 제가 답이 빨리빨리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래서 서면으로 해설지를 맨날 공지사항에 올려드립니다. 그래서 통합과학을 굳이 해설강의를 봐야되나?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지금 이걸 안 볼 텐데. 어찌 됐건 그러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지사항에 있는 서면 해설지로 그냥 해소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. 만약에 뭐 난이도가 좀 높았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내가 모르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해설강의를 보시면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고1 때부터 우리가 고2 고3 이렇게 올라가면서까지 여러분들이 해설강의 시험 보고 나서 해설강의 보는 거 그냥 습관처럼 들여놓는 게 좋아. 그래도 지나간 시험을 우리가 양질의 피드백을 해야 여러분들의 이 실력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. 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학력평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. 자 총병입니다. 첫 번째는 시험 범위가 전범위가 아니죠. 그래서 우리가 1단원 2단원의 전범위를 봤고요. 만약에 순서대로 진도를 나가는 학교라고 한다면 아마도 1학기 전범위 이렇게 판단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대부분의 학교에서 뭐 과목별로 나오면은 이제 랜덤하겠지만 순서대로 나간다 쳤을 때 지금 아마 3단원의 산하환원이나 중화반응 요정도 도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찌됐건 이 전범위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까먹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. 난이도 한번 보겠습니다. 6월이랑 비교를 했을 때 좀 생소한 문제도 거의 안 나왔던 것 같고요. 그때 당시에는 되게 신기한 그림들도 많이 나왔거든요. 근데 뭐 평범한 문제들이 줄을 일어나왔고 이 5담률 보시면 12번이 1등입니다. 12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충격량 관련돼서 예시들을 설명하는 뭐 이런 문제였어요.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느꼈습니다. 아 학생들이 되게 디테일한 작업을 요구하는 문제들의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. 그 다음에 뭐 20번 매번 항상 나오는 5담률 단골 손님이고 17, 19 그 다음에 좀 신기하게 2번이 여기에 5등입니다. 2번까지도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구나. 활성화 에너지 그래프 보는 걸 아직도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. 그 다음에 5담률이 높진 않았지만 정담률이 낮진 않았지만 우리가 한 번도 볼 만한 문제들이 한 3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기를 조금만 변형했으면 난이도가 확 뛰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되겠죠? 자 이 시험의 의의 우리가 이제 어제 보신 거죠. 수요일 날 보신 시험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두 개밖에 없어요.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선택할 때가 됐죠. 빠른 학교들은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여름방학 전에 선택하고 이제 2학기 때 수정하는 뭐 이런 형태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선택 과목을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. 그래서 뭐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어느 영역에 내가 힘을 더 줄 건가 사실 우리가 문의과가 통합됐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입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결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챙겨주면 좋겠고 내가 만약에 저는 과학을 한 사람이니까 과학탐구를 선택한다 쳤을 때 과연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나을까 이런 것들도 이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런 것들은 내가 안 까먹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본인의 이제 주력 과목을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 시험을 한번 바라봐 주시고 두 번째는 사실 통합과학 절대평가잖아요. 학력평가에서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.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보실 내신이죠. 곧 있으면 2학기 중간고사가 다가오실 텐데 거기와 겹치는 부분을 복습하는 자료로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이거야 매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당시에 당해의 모의고사를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되겠죠?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이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까지 전부 다 살펴봤다라는 겁니다.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쭉 문항 해설로 들어가도록 하겠고요. 우리는 문항 해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